박미선 씨는 살짝 가르쳐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살짝 누나 한번 배워봐 우리 박미선 씨가 배운 거 다 배운 거예요 언니 파이팅! 두 분이 약간 신호등 부부 같지 않습니까? 결혼 20분이였죠 사이판에 놀러 정말 아내분이 돈이 많은 거 봐요 이거 아내분 거죠? 이조트가 저 아내분 거래요 파이팅! 누가 죽여 옆에서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자 이제 일어나! 일어나! 자 조련사예요? 자 일어나! 박미선 씨가 만약에 이걸 배우면 모든 여성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세요? 언니 왜 안겼어요? 왜 안겼어요? 자 일어나! 일어나! 이제 다리가 되게 힘이 길러가네요 다리가 힘이 길러가네요 다리가 힘이 길러가네요 손 놔야 돼 손 놓고! 손 놓고 한 발만 손 놔! 손 놔! 손 손 놔! 지진 났어 지진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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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아아아 아 왜 일부러 안들은 거야? 왜 이래!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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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파이팅 이렇게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한 발 됐어요! 빨리! 박미선 씨 이겼토 잡지 마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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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것도 잡지 마요. 빨리. 들어, 들어. 아이고. 아이고. 전란부시야 빨리, 전란부시. 아, 보고 싶다. 아, 되게 힘들어. 올라가. 그렇지. 좋았어. 자, 간다. 자,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안을 안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빠? 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잠깐. 정국민 씨예요, 정국민 씨. 아니, 전란부시 어디라고 정국민 씨가 나와. 정국민 씨. 시작. 오,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자, 잘 봤습니다.